오동나무 폐본상자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천유튜브 구독은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모든 곤충용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자재값이 거의 20-30%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거 분량은 올려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지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오니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미리 구매하시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곤충용품들이 있습니다 전족판 전시판 이런 것들은 대략 한 10%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상자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 현재 지금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높은 건축용 두가지 하고 앤틱이나 이런 것들은 재고에 한해서만 판매하고 그건 인상이 되면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들은 지금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유양은 그냥 지난 것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본상자 소자입니다 소자 이 소자가 1500원 인상입니다 1500원 아이고 부담이 큽니다 중자 역시 15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자 20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색상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도색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거금에 도색을 도색은 아주 퀄리티가 좋게 나옵니다 물론 하지만 무려 3000원 인상이 됩니다 3000원이 아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도색을 할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만천에서 팔고 있는 이 블랙상자 블랙상자 블랙상자도 퀄리티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도색이기 때문에 3000원이 인상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만천의 자랑이죠 최고급형 최고급형 표본상자 역시 3000원 인상됨을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양에 한해서는 이번주 일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지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표본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인상된 거의 한 10% 정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안좋은 내용이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용품 인상에 관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제품 더 튼튼한 제품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모든 제품은 좀 더 품질 향상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umors